. . 아까 내가 뭐 놓친 게 있는데 사주 뜨면서. 여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요 여기 이거 여기 머리가 이 머리 속이 아프지 뭐가 아픈지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계속 아파요. 이 집에.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면서 갑자기 핑 돌거든요. 왔다 갔다 할게요. 말을. 그런 사람이 그런 조상이 있어요. 아니면 현재 그런 사람 그런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저희 딸은 같이 살지는 않거든요. 서울에 지금 학교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혼자 있는데 딸내미가 약간 지금 광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전화가 저희 모친이라면 그렇게 머리 때문에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김효생이 여궁자손 직위를 받는 모양입니다. 이 자손이 이 집에 아빠랑 엄마 집에 뱀 잡고. 그런 건 없는데. 해가지고 손에 꽈먹고 사냥하고 밀렵하고 이러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말씀 드릴까요? 네. 저희 할머니 아버지 저도 지금 같은 업을 하는데. 그 직접 사냥을 했는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야생 동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해갖고. 네. 살았는 것도 있었고. 어릴 때. 네. 살았는 것도 있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런 약체로 팔기 위해서. 많이 했는 것도 있어요. 저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업으로 물려받는 법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산신에 대한 부정이 크다. 산신의 부정이 크면서. 지금 김효생의 지금 여궁자손이. 그 가물을 굉장히 벌전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다. 업이 잘 되세요? 안됩니다. 될 일 없지. 어쩐 비슷하게 맞물렸을 거예요. 이 자손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고. 괜찮았고. 예쁘고 밝고 착했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점점 점점 점점. 주홍구 씨처럼. 저물어 갔을 겁니다. 이게. 결국 산신의 부정이고. 이게 조상의 벌전이므로. 이거는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애가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빙빙빙빙. 이 정도로 돌 것 같으면. 한양성래든지. 미국인지. 샘프라시스코인지. 그런 거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접신하면 바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더라도. 같이 안 살더라도 상관없겠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 지금 모친 때문에 오셨고. 김효생 때문에 오셨겠지만. 사업. 안 됩니다. 올해. 60까지. 사업 안되고. 안되고. 그리고 금전. 계속 마이너스 깔 건데. 마이너스 까는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가거나. 이런 일 없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사기수 들었어요. 빌려줄 빌려주고 그런 건. 하면 되겠네요 뭐든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가지고 오지도 말고. 무조건 다 사기야. 관제무위에 있어요. 딱. 체포. 될 모양인게. 그 체포는 이 체포 아닙니다. 나 놀랐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체포 영장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요 예 이거 말고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행위를 하면 내가 얘기했지 알아들었죠 그랬는데 했다. 그러면 그때는. 체포 어. 그러면 내 말이 맞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하셔라. 지금 사이즈가 딱 보이니까 하는 얘기니까. 사기는 조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 알겠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김효생은 그런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사신의 벌전이나 모든 것들을 이거를 풀어내는 게 걔 가장 급선무공 그것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줄줄이 계속 명을 입고 명땜을 하고 숫땜을 하고 사는 게 모친입니다. 수명 연장, 건강세, 갱술련, 뭐 다. 그럼 모친이 이제 그걸 다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그거를. 봐봐. 나쁘지 나쁜 걸 이 한쪽에서는 이 나쁜 것들을 갖다가 얘가 몰려가 딸이 이 고통을 받는 대신 엄마는 이걸 가지고 수명을 늘리고 있다고. 반대로. 보통 가실 분이 어머니 모친이기 때문에 이 못다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울머지고 엄마가 먼저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거꾸로 됐다고 여기는. 딸이 고통받고 있다고. 엄마 컨디션 어때요? 지금 무릎 수술을 해서 임금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그건 괜찮고요. 지금 재활 중인데. 무릎 말고는요? 특별하게 뭐. 그렇죠. 팔순이 다 돼가시는. 심장이 약간 안 좋아서 그런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급선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신기가 필요하고 저 같은 무속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금액 조정을 하고 나를 잡아서 이걸 박살내면 되겠죠. 신의 가물 그런 걸로 벗긴 내렸는데 말이죠. 신의 가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멀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벌전이라고 하면 조상의 벌전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신의 가물이 아니라. 조상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해왔던 행위들이었어서. 대주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대로 계속 해가지고 오는 지금 상황이므로. 죽였든 살렸든. 근데 바로 얘기했잖아요. 밀렵하고 사냥하고 이러는 것들이 모두 다 그 선산의 벌전이고 조상들의 벌전이다. 아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그걸 하지 않으니서. 네. 이거는 100%입니다. 그걸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딸님의 상태를 계속 보시고. 네. 그러고 뭐 생각해보셔도 늦지 않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지금 우리 공주자손이고. 공주자손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좀 경각심을 좀 일깨우셔야 될 것 같고. 네. 좀 사나운 형국에 들어섰다고 조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돈 주고 자식 삽니까? 돈 주고 부모 사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아이가 어떤 올가비 속에서 얼마나 더 힘들지는. 당해보지 않았잖아. 본인들은 모르잖아. 네. 같이 있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점 치우고. 내가 공황장애를 겪어봤거든요. 어떤 쪽에서든. 나야 뭐 귀신 노력은 원체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요. 사람 죽고 싶어요. 힘들어. 저한테는 뭐 크게 말을 안 하는데. 병원에도 뭐 계속 가라고 그래도 가지도 안 하고. 힘들어. 구덩이 파고 들어가고. 어차피 직장생활도 못 해요. 내가 지금 취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도 맞고. 안 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해요. 의욕도 없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지금 산신의 가물이 있으면. 산신에 지금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러고 하기 싫어. 왜? 환경이 안 돼. 그러고 정신이. 그거 지금 정신도 안 해. 됐습니까? 다라고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그럼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모친 때문에. 제가 지금. 모친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모친 하는 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어떻게 뭐. 아니면 제가. 건설 현장에 지금. 하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해야. 제가 맞는지. 일단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안 맞아요? 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요. 가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딸이 부정이 들었다. 벌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네. 모친이. 나으실 텐데요. 곧. 네. 뭐 낫겠죠. 무릎이 아마. 곧 나으실 건데요. 그러면은. 어.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고.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버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가업보다는. 저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종교는 제가. 뭐지. 모친이. 천주교 다니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다른데. 다른데. 없습니까? 네. 저도 천주교의 마리스텔라였습니다. 네. 뭐. 종교가 무슨 탓이예요. 그런 거는. 한 탓 없어요. 그럼. 재혼 제가 어떻게. 할 기회가 있습니까? 좋죠. 뭐. 그거는 듣던 중 방가운 소리지. 뭐. 딴 데. 옛날에 물어보는. 뭐. 없다고. 왜 없어요. 제가 외로운 사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는 뭘 외로워. 그렇게 흥이 넘치고. 어. 저게 하는 사람인데. 어. 그거를. 어. 누르고 살라 그러니까. 어. 힘도 들고. 그래서 그렇지. 배필 찾으려고 그러면은. 아까 그. 언니도 있었는데. 그 이모도. 아유. 할라 그러면 얼마든지요. 혼자 살. 팔 자는 없어요. 그런 사주는 없어요. 그렇다 카드네. 절대 그런 사람은. 만 명이면 만 명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환경에 안 받아주고.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로 대준 정도면은. 어. 아니. 48이라 그래도 믿 갔어. 네. 나하고 당기면서 오빠 동생이도 믿 갔다구요. 어. 그런데 뭐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어. 배필을 못 찾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셔야지. 항상. 용기를 가져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으셔. 네. 못 입은 것도 그러시고. 네. 그리고 이거. 염색 안 하신 거죠. 네. 너무 예뻐요. 머리가 빨리 쉬어갖고. 네. 너무 예뻐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색이잖아요. 보통 이런 머리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돈이 크게 그립지는 않아요. 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꼭 있잖아. 본인들이 난리 벚꽃통을 지겨가지고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주변. 그리고. 옆에. 바로. 항상. 안테나를 딱 세우고.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중간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거는. 뒤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모친이 굿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딱 하다고요. 했는데. 결과가 교체를 안 해요. 해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또 해도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한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애가 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많으시면 많이 받을 거고. 없으시면 적게 받겠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우선은 있지만. 항상. 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 알고. 나중에. 좀. 우리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 주세요. 네.